자 공통주관식으로 가봅시다 20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 등장 그러면 윗끝이 x인 형태로 표현이 되었네 첫번째 g0은 0 아래끝 윗끝 똑같이 맞추기 두번째 뭐 해야 돼?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g'x는 fx 그래서 이 fx가 x제곱 어쩌고 저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gx는 3분의 1로 시작하는 3차 함수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지 그치? 그래서 3분의 1x3제곱에 ax제곱에 플러스 bx꼴이 되겠다 0,0 지나갑니다 자 결국 3차 함수 추론 문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3차 함수 문제 나오면 결국은 어차피 결국에는 특이점 접할 때가 가장 특이하고 변곡점 이런 것들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관찰해보고 뭐 이런 것들 그쵸?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x가 1 이상이라는 딱 제한이 걸린다 자 그리고 그 범위에서 두 가지의 정보가 나온 거야 이고 자 x가 1 이상에서 g4에서 뭐가 발생한 거야? 최소가 발생을 한 거야 그 x1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g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자 그럼 당연히 이 3차 함수가 단조 증가하는 함수는 아니겠다 그쵸? 그렇게 되면 1을 어디에 잡든 간에 최소값이 g4에서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네 일단 이 gx는 극대랑 극소를 가지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봐요 1 오른쪽의 범위인데 하필 4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게 뭘까? 자 여기 이 지점에 x값을 준 거야 그 x값이 뭐야? 4인 거야 그쵸? 네 자 x가 4에요 자 그러면 1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1은 당연히 4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돼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봐요 만약에 1이 이러한 지점이 있다 생각해 봐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여기에서 발생해 더 아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최소값이 뭐였다? g4로 발생을 한 거니 당연히 1이 위치할 수 있는 범위는 4에서 왼쪽이면서 이 값보다는 더 같아도 되죠 g1 해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최소값이 어차피 g4랑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1은 이 점 기준으로 오른쪽 그리고 4보다는 당연히 왼쪽에 존재합니다 그쵸? 네 자 근데 하나를 더 이야기해 절대값 gx가 절대값 g3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은 표현 아닌가 아까 얘는 우리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y는 gx 어떤 범위에서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최소값이 4에서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자 y는 절대값 gx야 자 이 함수는 어디에서 여기 x가 3일 때 최소가 또 발생을 하는구나 그쵸? 네 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이야기할 때 x축 찌르고 그 밑에 부분을 접어올리잖아 그쵸? 어 근데 gx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3차는 어차피 결국엔 특이점 관찰이라서 여기가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x축이 이거 기준으로 밑에 있을 때를 한번 볼게 만약에 x축이 여기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x축이 들어간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원점이 된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절대값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에서 이 부분만 접혀 올라가고 나머지는 쭉 이렇게 가 그쵸? 자 그러면 그때 최소값이 3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봐요 만약에 1이 여기 있다 x1 이상에서 절대값 함수 어차피 4에서 최소네요 만약에 1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더라도 최소값은 여기에서 발생하지 3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x축이 여기 극소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불가능 그쵸? 네 자 그리고 여기에 겹쳐지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상황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하필 3에서 최소값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x축은 어디? 여기 극대랑 극소 사이로 이렇게 찌르면서 지나가는 거야 x축 맞죠? 자 그러면 그때 절대값 함수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자 그 위에 있는 부분 그대로 위에 있는 부분 그대로 그쵸? 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 접어올리기 접어올리기 그 다음에 접어올리기 요렇게 요렇게 그치? 자 물론 그 x축이 어디를 찌르냐에 따라서 이 높이는 달라지지만 사실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럼 생각해 마 4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최소값이야 절대값 지금 보니까 접힙니다 했으니 절대값 함수가 함수값이 뭐야? 0이 돼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이러한 지점은 다 양수니까 3이 어딘 거야? 여기가 x가 3인 거야 그쵸? x축이 찌르고 간 곳 맞죠? 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gx는 0,0을 지나갔죠 그래서 여기가 x가 0처리가 되는 거야 됐죠? 네 자 그래서 저 네모박스에 두 개의 최소값을 보다 보니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확정입니다 그러면 요 때 값을 몰라 요거는 x를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아는 거고 3개의 근이 표현이 됐으니까 미지수 하나니까 하나만 식 찾아주면 k 해결되고 끝났네요 자 그래서 우리 gx식 그럼 3분의 1에 0 지나가고 3 지나가고 그 다음에 k 지나갑니다 자 미지수 하나 식 하나만 찾아주면 돼 식 어디서 찾을까요? 얘가 4에서 어떻다? 보안수의 값이 0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미분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g'x는 3분의 1에 네 자 곱미분 하나씩 미분해 나가면 되지 뒤에 거 날리고 x에 x-3 그 다음에 자 가운데 거 날리고 x에 x-k 그 다음에 x-3에 x-k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g'4가 0이었죠? 네 자 그래서 4 넣어볼게 3분의 1에 자 그러면 4, 1 그 다음에 4에다가 4-k 그래서 16-4k 자 여기다 4 들어가는 거라서 플러스 4-k 자 얘가 0입니다 그쵸? 네 괄원을 쫙 살펴봤더니 24-5k네요 네 따라서 이 k의 값이 얼마다? 5분의 24 4.8이었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고 얘기해? f9를 구하래요 근데 어차피 g'x가 fx였으니까 여기에다 9 넣어서 이제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g'9는 3분의 1에다가 네 또 계산 한번 해보죠 그러면 9, 6에 54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 9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9에다가 9-5분의 24 9-5분의 24 그럼 5분의 45 빼기 24 그러니까 2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에다가 자 똑같네요 9-5분의 24니까 9-5분의 21이죠 5분의 21 그쵸 그래서 둘을 더해줍시다 그러면 15에다가 5분의 21 분배법칙 그쵸 네 그래서 3 자 그러니까 여기 18에다가 그냥 이렇게 곱해지니까 플러스 21이네요 그래서 답은 39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융호 수학 뭐 분명히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쉬웠다 뭐 어렵지 않았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6평은 수능과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쉽다 어렵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많이 배우세요 네 지금도 그냥 배우려고 6평 봤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특히 20번 틀린 학생들은 실전 개념 부분 3차 4차 함수 이론 한 번만 더 보자 알겠지? 네 자 그럼 21번 갑시다 자 21번 실수 T에 대하여 두 곡선이 등장을 하고 그때 X좌표를 F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각 명제에 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A, B, C 값을 정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네 자 그래서 A에 대해서 경유수 두 가지 B도 두 가지 C도 두 가지 근데 모두 다 0이 되는 건 불가능하네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 중에서 하나 제낀 거니까 7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 주는 놀라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객관식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번 6편 굉장히 실험적이다 네 자 한 줄 요약은 난이도 자체는 오 그래 뭐 네 학생 입장에서 체감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 학생들 느꼈을 거야 오 쉽다 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좀 빠진 느낌 그래서 오 뭐야 22분 30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싶은 문제들이 나오죠 근데 되게 특이해 뭔가 결이 되게 특이해 매년 6편은 또 실험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이게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냐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무 시험장에서 봤던 학생들은 약간 띠용했을 것 같아 이게 뭐임 약간 아 그리고 저희 사실 이 문제 아 워낙 학생들이 기니디 문제를 찍어서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 근데 이것도 딱 보는 순간 사실 아 이거 110이다 하고 그냥 답 쓴 학생들 분명히 있지 네 아 예 네 우리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꼼꼼히 풀어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합시다 네 자 기억 구체적인 숫자 확인 연산해 주면 돼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f1이 1이고 f2가 2니 그래서 t가 1일 때 상황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t에다 1 넣어줄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2x 그 다음에 자 2x 마이너스 1 자 얘가 x자리에 1 넣어주면 둘이 맞나는 한번 보자 그때의 y값이 같은지 자 1 넣어줄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2의 0제곱 되죠 1이에요 근데 얘도 1 넣어주면 1 빼기 0에서 1 되지 1,1이 교점 맞네 따라서 f1이 1 맞네요 지금 뭐가 ft야 이때의 x자표 있지 교점에서 x자표가 1인데 맞죠 네 자 이제 t가 2일 때도 봅시다 t가 2일 때 그러면 e 마이너스 로그 2x랑 그리고 e의 x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이 x의 교점이 2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2 넣어볼게요 그러면 x에 2 넣었을 때 y값이 같은지 확인하면 돼 자 2 넣어주면 또 y가 1 되죠 네 자 2 빼기 로그 2이니까 2 빼기 1 해주면 또 1이야 둘 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교점의 좌표 맞죠 그래서 f2 그때 x 좌표니까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네 100원 가지고 갑니다 네 자 니은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며 ft의 값도 증가하는가 네 자 볼게요 일단 두 함수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y는 t 마이너스 로그 2x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함수는 y는 2의 x 마이너스 t야 그쵸 네 어 그래서 뭐 이 상태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로그 2분의 1의 x로 바꿔도 상관없죠 동일한 식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먼저 누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 요 함수부터 같이 한번 관찰해 볼게요 y는 2의 x가 최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분의 1의 x 함수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 지나가면서 어때 진수가 양수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요 로그 함수 y는 로그 2분의 1의 x 함수 자 요러한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해석해 보면 뭐야 얘를 한번 해석해 보면 여기부터 봅시다 얘를 해석해 보면 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t만큼 옮기란 얘기야 자 니은 읽어보시면 t가 충분히 커졌을 때 t가 증가하면 t가 충분히 커졌을 때라는 말을 뺄게요 t의 값이 증가했을 때 ft도 같이 커지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한번 볼게 여기 2의 x 함수를 t만큼 이동해 봅시다 이렇게 옆으로 t만큼 밀었어 원래 함수가 요 함수였고 t만큼 평행이동시켰어요 t만큼 자 그럼 x좌표만 관찰해 봐 여기에서 t만큼 밀어주면 더 커집니다 맞죠 네 오 그러네요 자 또한 로그 2분의 1 x 함수가 이와 같았는데 얘는 뭐야 t만큼 위로 올리라는 얘기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또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t만큼 위로 올려볼게 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또 그러면 어떻다 x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더 커집니다 그쵸 네 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봐봐 여기 예를 들어서 y는 이게 x-t1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t1보다 더 큰 t 그래서 더 오른쪽으로 간 이게 x-t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t1이랑 t2를 생각해 주시면 얘가 더 큰 상황으로 일단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자 로그 2분의 1 x함수는 여기에서 만났던 게 하나씩 고정하고 움직여 간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쵸 네 근데 자 안 그래도 t가 더 커졌을 때 교점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는데 그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지 위로 올려주면 얘를 위로 올려주면 또 x좌표는 오른쪽으로 계속 밀리는 형태야 그치 그래서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하다 만나는 교점의 x좌표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ft의 값도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ft가 그래서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t가 t 이상이니 물어봐요 t 이상이니 물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요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제 열심히 연습을 했냐면 삼각함수 파트나 아니면 이렇게 지수 로고 파트 지금도 뭐 지수 로고 파트긴 하지만 다항식이랑 깔끔하게 숫자 답을 못 구할 때 있죠 교점의 자표를 정확하게 못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값을 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것 기준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일단 y는 2에 x-t가 있고 그치 그리고 요렇게 y는 t- 로고 2x 함수가 있다 한번 해보자 자 요때 교점이 있겠죠 네 자 얘를 ft라고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건 그래서 t가 어디에 있는 데만 찾아주면 돼 얘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만 찾아주면 돼 결국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t에 대해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는지를 관찰해주면 되지 자 이렇게 뚫고 가는 함수에서 봐봐 이거 기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렌지가 위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초록색이 위에 있어 자 요거 꽤 자주 연습하죠 교점을 정확히 못 구할 때 대소관계를 가지고 위치를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6평에서 점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근데 저 위에 있는 나보다 잘하는 친구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잘해 나보다 지금 비교도 안 돼 6평에서 이 위에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증가 속도가 좀 천천히 가요 근데 너가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이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만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격차는 충분히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모를 때는 네 특정한 값에서의 그 y의 대소를 봐주면 돼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각각 t일 때 함수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ft가 t 기준에서 더 큰지 작은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자 여기 다행히 t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t 넣어주면 2의 0제곱이 돼서 1이 돼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t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되죠 y의 좌표가 로그 2의 t 이렇게 걸리죠 네 아 쌤 근데 얘가 누가 더 큰지 모르는데요 어 그럼 얘는 비교해주면 되겠죠 네 자 옆에 와서 한번 봅시다 1이 큰지 아니면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큰지 몰라요 자 근데 디귿에서 모든 양수 t라고 했으니까 t가 0보다 클 때 무조건 누군가가 더 큰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누가 더 크지 한번 보지 뭐 네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로그 2의 t랑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이랑 얘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누가 더 큰지 한번 보고 있어요 자 로그 2의 t 로그 2의 함수 우리 그릴 수 있잖아 네 자 1 그 다음에 2일 때 1 지나가죠 2,1 지나가고 네 요렇게 쭉 가는 상황 자 t 마이너스 1 직선 한번 생각해 보자 t 마이너스 1이니까 y 절편 마이너스 1이고 x 절편 1이지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1 지나가 1가는 더 1 커지는 거야 기울기 1이라서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떻게 요렇게 생겨먹었어 y는 x 마이너스 1 어 그럼 봐요 지금 요렇게 보고 있는데 t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 어느 한쪽이 반드시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니 어 여기에선 얘가 여기에서는 로그가 여기에서는 직선이요 그쵸 어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봐 지금 d에서 이 ft가 t 이상이니 라고 묻는 건 여기 요런데 t가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쵸 그래서 만약에 ㄷ이 맞아 들어가려면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t 마이너스 로그 2x가 요때의 t가 요때의 t 1보다 요기가 t,1인 거니까 t,1인 거 보니까 1보다 같거나 혹은 무조건 커야 돼 무조건 커야 되거든 무조건 커야 되거든 근데 무조건 크니 지금 이 상황이 맞아요? 안 맞죠? 그쵸 네 안 맞지 따라서 자 ㄷ은 틀렸습니다 네 자 혹시 조금 어려운 학생들 한 줄 요약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이해 안 될까 봐 자 ㄷ에서 뭘 따져주라고 얘기하냐면 요약할게요 네 자 ft가 t 이상이야? 이걸 물어봤어 그쵸?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ft는 분명히 x좌표다 얘들아 교점에서 x좌표 그래서 자 얘가 만족하려면 얘네 둘이 아예 같거나 아니면 t가 ft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돼 맞죠? 근데 왼쪽에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자 요함수의 y값이 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맞죠? 그리고 이 함수는 t일 때 얘 0제곱이 돼서 y가 1로 고정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무슨 부등식이 만족하면 돼? 여기에는 이 y값이 1 이상이 되면 돼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그래서 오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알죠? 그래서 자 선생님은 식을 좀 바꿔본 거야 이게 t 양수일 때 무조건 성립하는지 보려고 식을 그냥 바꿔줬어요 그래서 t-1이 로그2의 t보다 무조건 t가 양수일 때 무조건 이게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 어떻게요? y는 x-1 그리고 로그2t 함수를 그렸어 그래서 양수일 때 무조건 직선이 위에 있는지를 봤어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얘가 더 클 때도 있어요 그래서 t-2이 틀린 거예요 이제 이해 됐어요? 네 그래서 자 21번의 t-2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기출에서 정말 많이 연습했던 패턴입니다 알겠죠? 네 자 22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이번 6평 통해서 좀 배운 건 22번이라고 무조건 제끼지 말 건 오히려 21번보다 좀 풀기 편안했을 수도 있어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자 3차 함수 등장 분명히 특이점 관찰 그치 자 거기에다가 x제곱 인수도 확정으로 줬는데다가 a가 0도 제껴줘서 3중근 갖는 경우도 b 껴나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자 하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가 될 때 그쵸? 자 하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가 될 때 자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는 뭐 이러한 지점일 때가 또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비율관계 어차피 2a니까 이때 지점의 x좌표는 뭐가 된다? 3분의 4a가 되겠다 그쵸? 2대 1 그래서 0에서부터 2a까지를 3토박 냈으니까 3분의 2 두 개니까 3분의 4a 이 지점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 지점 뭐라고 표현해주면 돼? 이때는 3분의 4a 네 자 그래서 물론 여기는 a가 양수인 거고 여기에서는 음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네모박스 안을 한번 볼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키는 새 실수 x1, x2, x3가 자 이 구간에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분명히 자 저기 괄호하는 식이 기울기입니다 그쵸? 기울기의 부호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증감에 대한 이야기야 자 어차피 결국은 특이점이고 증감이 바뀌는 지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맞죠? 네 자 그런데 봐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게 만들어주는 x1, x2, x3가 이 구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만약에 단조 증가합니다 어떠한 의미의 세 점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더라도 이 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해도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단조 감소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도 마이너스라서 불가능합니다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건 그쵸? 그런데 봐요 모든 정수 이렇게 만족한 열린 구간의 시작점이죠 구간 길이 2분의 3에 그 k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래요 그런데 우리가 0이라는 확정값을 알고 있지 그래서 봐봐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확정으로 알아 이때의 값이 뭐가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k로 지정을 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3 1.5가 0.5까지니까 이때 감소하다 증가하죠 그쵸?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x1, x2, x3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k를 마이너스 2라고 지정해주면 마이너스 2에서 1.5 더 가봐 마이너스 0.5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계속 단조 감소하기만 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어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분명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되고 0은 당연히 안되지 0부터 2.5는 증가하고 있잖아 맞죠? 자 k 하나는 주웠어 그러면 이때를 관찰해야겠지 맞죠? 그럼 시작점이니까 여기에서의 왼쪽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모든 정수 k의 값이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자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러면 3개가 곱해지면서 뭐가 돼?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쵸? 어 그럼 봐요 마이너스 3 기준으로는 어때야 된다? 여기 극대일 때 x좌표가 더 오른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1.5를 갔는데 얘가 어쨌건 그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3분의 4a가 일단 어때야 돼?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이 있어야 돼 맞죠? 네 그러네요 자 그때 마이너스 4가 여기 만족하는 k 중에 들어가 주려면 봐봐 마이너스 4에서 구간길 1.5죠 그러면 1.5 더 해봐 마이너스 2.5거든요 마이너스 2.5가 얘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 증감이 바뀌는 거죠 그쵸? 그 얘기는 3분의 4a가 이때 x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어때야 된다? 더 왼쪽에 있어야겠지 그치? 이렇게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렇게 잡혀야지 증감이 바뀌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a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계산 좀 해볼까요? 자 그래서 4분의 3 양쪽 곱해버리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고 4분의 3을 곱해주는 거니까 4분의 3 곱해주는 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5가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2.25야 자 다행히 정수 a라는 조건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만족하는 a가 하나 존재합니다 a가 마이너스 2로 존재합니다 그쵸? 자 a가 마이너스 2로 존재해버리면 뭐 fx 끝났으니까 f'10은 심플하게 구할 수 있네요 일단은 구해놓읍시다 그러면 f'10 fx 자체가 뭐가 돼?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x 제곱에 x 플러스 4죠 그래서 x 3제곱 플러스 4x 제곱이야 그래서 f'x는 3x 제곱에 플러스 8x 따라서 만약에 이 상황만 유일하다면 f'10의 값은 300 더하기 80이라서 380이야 근데 이 경우도 있는 거잖아 이 경우도 따져보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k로 고정입니다 네 자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구간 길이 1.5니까 마이너스 1에서 0.5까지 증가 바뀌거든요 마이너스 2 같은 이유에서 안 돼요 마이너스 2에서 1.5가 좀 마이너스 0.5라서 여기는 계속 증가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k 마이너스 1 고정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값이 뭐가 돼야 돼? 여기가 3, 4가 되면 돼 맞죠? 네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x가 4가 존재하고 여기가 x가 3 이렇게 존재해주면 좋겠네 맞죠? 네 자 그래서 a의 범위 가봅시다 3분의 4a가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4에서부터 시작해서 5.5까지 증감이 바뀌는 거야 맞죠? 네 자 3에서 시작합니다 해주면 구간의 끝이 뭐가 돼? 1.5 더해주면 4.5거든요 4.5가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지 증감이 바뀌지 그래서 4.5 그래서 2분의 9보다는 더 작아야 합니다 a 범위 구해볼게요 a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그럼 3보다는 크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그럼 8분의 27 그러면 3점 얼마 얼마 얘는 3보다 커 만족하는 게 있나? 없어요 정수 범위 그래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F'10은 끝났습니다 자 22번 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손흥이 따라오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 진짜 꼭 기억해 지금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재정에서의 반수반 이제 막 아직 반수 시작도 안한 학생들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일까? 막 엄청 마무리의 확정 단계일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들아 그 꼭 기억하세요 이게 킬러를 내지 않겠다라고 평가원이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극상위권 정말 항상 모의고사 보면 96점 100점만 맞는 친구들한테는 좀 불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 90% 정도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떨까? 너무너무 좋은 기회야 지금 22번이 미친듯이 막 엄청 막 돌은 문제였나? 아니었거든 너희가 앞에 문제들 시간 내에 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의 행동강령들 충분히 했다면 이거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 좀 꼭 기억하세요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오히려 엄청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매번 100점 맞지 않던 친구들은 뭐 제가 불리해지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킬러가 나오지 않습니다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 제가 또 나머지 또 남아있는 콘텐츠에서 또 세워드릴 테니까요 그래 할만해 지금 점수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자 많이 풀면 다 맞출 수 있는 문항들 출제가 됐어 알겠죠? 자 공통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선택으로 넘어가 봅시다